8월 현재는 코로나19! 체념 1! 자! 체온계의 집에서 미션 레벨 1! 미션 1은요... 우리 친구들 가볍게 몸풀 수 있는 이 율동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 율동 중에서 자 우리 땅 하면 생각나는 거? 한 번 더! 우리 땅 하면 생각나는 거? 그렇죠. 독도도 우리 땅입니다. 자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율동을 준비해봤는데요.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플리시몹을 해도 좋고 혼자서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. 우리 같이 동작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요. 독도도 우리 땅 플리시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일 첫 번째 자산이 이거예요. 반죽어 나올 때 딴따라란 딴딴딴 하고 있지? 딴따라란 딴딴딴 시작하면 뒤꿈치가 나가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점프 두번 반대로 뒤꿈치가 나가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점프 두번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시작 자 불렁도 동남도 백길 따라 이백디 요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잘하는 거 맞아? 잘하는 거 잘해. 안 하면 나가는 거 같은데? 우압! 자 그래서요.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른발이 나가셔야 돼요. 외로, 앞으로, 섬아, 앞으로, 왔다가 뒤로 왔다가 뒤로 앞으로, 앞으로, 뒤로, 뒤로입니다. 자 이어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. 외로운 섬 하나, 새들의 고향 쪼! 그 다음 이쪽으로 갈 건데요. 그누가 아무리 차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조금 더 빨리 시작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여기서 중요합니다. 어디? 독 또는 어디에 있죠? 우리 마음속에 우리 땅 끝! 2절도 할까요? 안돼요! 자 그럼 1절만 다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. 음악에 맞춰서 준비 시작 뚜 fine 서ucy 울릉도 동남자 Nathan 길 따라 살elas 수다 외로움 서만한 새들의 고향 그 오늘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덕ast 너도 우리 땅 수다 사랑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친구들 잘 보셨나요? 어 선생님이 뒤에 청구해주는 노래에 따라서 어 이걸 연습해서 한번 영상으로 같이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? 하실 수 있겠죠? 으아아아아아 하실 수 있겠죠? 네 좋습니다 체온계 집에서 미션 레벨 1 더던 더던 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child 삼룽 삼룽 삶 삶 아멘